도로주행 중 황당한 자세로 운전하는 한 차주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.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신남의 발 좀 보세요라는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인데요. 아니 이게 뭔가요? 흰색 차량의 운전석 창문으로 대뜸 발 한쪽이 나와 있습니다. 분명 발이 저 위치에 있으면 안 되는데요. 그와 함께 담배를 피던 중이었는지 문신이 가득한 한 팔도 내밀고 있는 모습이 정말 위험해 보이죠. 해당 사진을 올린 A씨는 당시 청주 IC에서 나오는 길에 목격했다며 황당함을 토로했는데요. A씨는 도로주행 중 발 올리고 운전도 이상하게 하더라며 합류도로 방향 지시등도 안 켜고 속도 올려 끼어들더니 저 자세로 있으니 방향 지시등도 못 켤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습니다. 해당 운전자는 손에는 담배를 발은 차문 높이로 올려놓은 채 앉아있는데요. 이 경우 핸들 컨트롤도 어려울 뿐더러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는 등의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에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입니다.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저런 자세로 운전할 수가 있나, 더럽다,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문신 이미지가 더 안 좋아지지, 발로 인사도 해주고 참 예의 바르시네, 자기 건들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냐 등의 경악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 한편 도로교통법 제48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향해야 합니다. 만약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초래하는 방법으로 운전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, 과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. 방금 제8호 방금 제9호 방글라innen 정ening 방금 제9호 감사합니다.